어? 뭐 있나? 어? 뭐 있는데? 어?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오늘 친구놈하고 속초에 같이 낚시하러 왔는데 오늘은 예능이 아닌 다큐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였습니다 멘트가 거의 없어서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사 아구 아니야 자작업 어? 뭐 있는데? 어? 뭐 있는데? 어? 뭐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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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샤 으아 횟대 횟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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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꽝은 변했구만 어? 꽤 큰데? 한.. 딱 이자네 딱 이자 으아 무지하게 못생겼구만 으아 대박 야 왜 물구석 가만있었어 아이씨 놓친줄 알았잖아 으아 진짜 희한하게도 생겼다 희한하게도 생겼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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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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